오늘 말씀 자문서 20장 2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운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이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혼은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느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가 또 봤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공의로 행하는 군병이 되자. 믿음을 갖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공의로 사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항상 행하여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람의 걸음은 여와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계획하고 사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가는 걸음이 우리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안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이미 살펴봤던 자문서 16장 9절의 말씀이 그 해답이 되겠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와 신이라.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을 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주다라는 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거. 하나님은 주가 되신다라는 거.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신다. 만물의 창조자시며 만물의 통치자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다. 만물이 다 주의 것이고 주께로 말미암았고 아무것도 주께로 말미암하지 않은 것이 없고 주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주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도 주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나의 길을 인도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망이 생기는 게 뭐냐?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주님께 그냥 맡기면 그 길은 소망이 있는 길인 거예요. 내 길을 내가 준비를 하면 소망이 없어요. 왜? 나는 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을 하고 그리고 길을 잘 가려고 해도 그 길이 결국은 사람이 길을 정하고 계획하려는 것은 전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마귀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다 악한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거냐? 아니면 마귀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 생명의 길이요.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으면 사망의 길이다. 중간은 없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하면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아무리 잘 계획을 해도 사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가는 길을 알지 못하니까 절대로 너희 스스로 뭔가를 계획하려 하지 말라는 거죠. 자문서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한다. 그래요. 그리고는 마음으로는 주를 원망한다. 내 생각으로 내가 길을 계획하고 그 길을 가지만 그 길은 고든 길이 아니고 진리의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굽은 길이라는 거예요. 굽은 길. 어디로 가는 길. 사망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획하고 가다가 뭔가가 그게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 길은 네가 결정하고 네가 행한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에 원망을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분이 나서. 그런데 이것이 다 어디서 온 거냐. 교만에서 온 거예요. 그 죄의 원형이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만에서 와서 내 뜻을 세우는 것도 교만이고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고 내 뜻대로 안 돼서 불평불만 하는 것도 교만이고 교만의 영 중에 100가지도 넘어요. 그러니까 무슨 교만, 무슨 교만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회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인정받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은 교만. 칭찬받고 싶은 거, 칭찬받고 싶은 교만. 내 스스로가 뭔가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교만.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으면 그것은 또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교만. 한 번 여러분 주님 앞에 물으면서 살펴보세요. 우리 안에 그 수많은 교만이 꽉 차 있어요. 나의 길을 내가 세우고 가려고 하는 것도 교만. 길이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불평하는 것도 교만. 그래서 욕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한 말이 욕기 23장 10절이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왜? 나는 몰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몰라. 욕은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고 내가 왜 이 고통 속에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조롱을 받고 비난을 당하는지 몰라. 그런데 누가 아시나니? 주께서 아시나니. 그래서 그가 하는 말. 그가 나를 다윈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는 모르는데 그 길을 주님께 맡기면 그 길이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든 정금과 같이 나온다는 거죠. 정금, 바꿔 말하면 고룩한 심령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고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고룩이고 우리가 고룩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고룩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고룩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고룩하게 만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욕이 그렇게 주를 경애하는 자로 칭찬을 받은 자였지만 그러나 그 안에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생명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가지만 성령께서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고 잘 가고 있고 또 열심히 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참 잘 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모든 걸 잘 하니까 뭔가 완벽해 보이시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아닌 거예요. 주님이 성령께서 기도 중에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면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또 거절을 잘 못해서 거절을 웬만하면 안 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 용납을 하거든요. 내 성격이 거절을 잘 못해서 그렇게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그걸 가르쳐주시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가 거절감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남이 거절을 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또는 내가 그렇게 거절을 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거절받을까 봐 하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을 안 하는 거래요.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는 원래가 거절 같은 거 잘 못하는 성격이어서 참아주고 그냥 다 용납하고 그러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걸 조명을 딱 해줘서 가르쳐주니까 맞아 그러네. 그리고 제가 무서운 영화 잘 못 보고요. 무서운 음악만 들어도 막 가슴에 우닥우닥 우닥뜩요. 무서워요. 굉장히 겁이 많아서 나는 원래가 겁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네 안에 그 두려움의 영이 너에게 겁을 내게 하는 거다. 저는 뱀을 쳐다보기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뱀을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네가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두려움의 영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어둠을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마귀를 두려워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무서운 영화는 무서운 음악이든 이거는 두려움에서 오는 거고 그 두려움은 마귀를 두려워함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겼기 때문에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닌 건데 그 두려움의 영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마귀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나를 주장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의 영을 다 뽑아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떤 성격도 하나하나 이렇게 퍼뜨듯이 펼쳐보면 그게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물어보고 알고 깨닫고 그리고 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도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를 뽑아내는 작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는 작업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인도하려고 해도 쓴뿌리가 있으면 그 쓴뿌리가 딱 막아버리고 그 이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줘도 이 쓴뿌리가 못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에 도작밭에 씨를 뿌려주지만 그러나 그 돌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고 가시덤뿌밭에 씨를 뿌리지만 가시덤뿌리 막혀서 자라지 못하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제가 지금 저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두려움의 영 거절감의 영 이거 쓴뿌리에서 생긴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나는 원래가 성격이 거절을 잘 못해. 나는 원래가 겁이 많은 사람이어서 굉장히 그런 거를 무서워해. 이렇게 고정을 해버리면 그 상태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거를 딱 조명을 시켜서 가르쳐주면 이거는 해결해야 될 부분 뽑아내야 될 부분이구나 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겠죠. 이것은 한 일리예요. 나라는 존재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조성하셨고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님의 것이 되어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인도하시고 그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럼?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말미암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와 닿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우리 33절을 같이 봉독해 보시겠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와 그의 이름을 여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일을 행하시는 여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의 길을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성취해 가시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열심히 내어놓고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령님한테 기도하고 묻고 부르짖고 구하면 회개할 거리를 가르쳐 주시죠. 그 회개하고 그러면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시니 그는 주시라. 여호하라.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성취하시는 여호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뭐죠? 말씀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거룩하게 나를 만드는 일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의 이름이 여호하라. 그의 이름이 구원해 주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한다는 거예요. 다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잠재의식 속에 들은 거, 무식 속에 들은 거, 내 속에 저 깊이 있는 거 절대 알래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주님이 수면위로 들어 올려서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부족한 게 있구나, 이런 죄가 있구나, 이렇게 마귀에게 속은 것이 있구나. 이런 걸 드러내시면 그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서 내가 알고 회개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이런 깊숙이 있는 것들을 다 그렇게 꺼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떻게 바뀌어져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고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봉원 15장에 말씀하신 친구, 비밀이 없이 다 같이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같이 나누어주는 것을 아는 그 말씀을 듣고 알고 그리고 보여줘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길로 인도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루는 것은 왜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24절 한 절 안에서 우리가 벌써 몇 가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지 나는 내 길을 모른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께 나의 길을 맡겨라.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길을 맡기면 주님 앞에 우리는 예레미야가 한 것처럼 불을 짖어야 돼요. 불을 짖고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내 저변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서 왜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지, 이건 내 성격이 아니고, 내가 왜 고집이 있는지, 완악함, 이거 왜 있는지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말면 근원을 가리켜주면 근원을 뽑아내서 쫓아내고, 회개하고,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채우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아는 자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는 길에 알면서 가야 돼요. 그냥 끌려가는 건 이때까지로 좋게요. 이제는 알면서 가는 자가 되십시다. 이때까지 나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알고, 구하고, 그 길을 죽게 맡기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허락하신 상황을 아멘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니, 그 길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제껴놓고 일을 해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는 일이 생기고, 아니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는 결정을 하게 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돼서 그 길이 굽음자가 된다는 거예요. 길이 굽어지니까, 결국 끝은 어떻게 돼요? 좋은 결과가 안 일어나니까, 나중에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건 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함입니다. 25절에 보니까,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운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킹 제임스 벌전에서는 거룩한 것을 삼키고 서운한 후에 살피는 자에게는 그것이 덫이니라 그랬어요. 거룩한 것을 삼키고 서운한 후에 살피는 자, 이것을 거룩하다 하고 먹었는데, 그리고 거룩하다 하고 드리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거룩하지 않더라.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고 서운하고 살피면 그 사람에게 그게 덫이 된다.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 지난번에 서둘러 먹는 거 얘기했죠.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이 율법을 거룩한 법이라고 그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율법대로 서운을 했어. 그런데 이 율법이 덫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선한 말씀 맞아요. 그런데 이 선한 말씀이 나에게 덫이 될 수 있어요. 어쩔 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있어요. 바리세인이나 율법사들, 이 사람들이 마태봉 23장 23절에 석인관들과 바리세인들한테 화이슬 찐저 하시면서 그들이 드리는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를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는 드리는데 그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해석 새로 바뀐 개혁계정에서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들이 11조가 거룩하니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해요. 율법을 지킨 거예요. 율법을 지켰고 그들이 그 지킨 것을 먹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의 행함이 먹는 거라는 거를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수의자들에게는 양식이 뭐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게 그들에게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켰는데 11조도 서운하면서 냈는데 문제는 그것이 온전히 거룩한 것이 되지 못할 때 다시 바꿔 말해요. 나는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하고 서운을 하고 드렸는데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린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이 그들에게 터치된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율법의 십의의를 드렸지만 거기에 믿음과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덫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리스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주님의 말씀이 아멘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믿겠다고 그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그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아. 입으로는 말씀을 줄줄이 줄줄이 너무나 잘하는데 그리고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도 가르치고 판단도 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말씀이 아니라면 그 삶이 그렇지가 않다면 자기가 그 말씀으로 가르치겠다고 서원을 해서 주의종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이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데 거기에 전혀 예수님의 사랑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가 그걸 다 한다면 이 서원은 오히려 그들에게 터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한 말이에요. 너희를 심판할 자가 있는데 그 심판할 자는 내가 아니라 그러시면서 내가 한 말이 너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왜 주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걸로 해석해버리고 가르치고 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면 덫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죠? 주님께 잘 물어서 주님이 인도하는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권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행할 때 공의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모든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면 나는 실제로 어느 게 거룩하고 어느 게 부정한지를 모르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뭘 했죠? 이거는 부정하다. 이건 정하다. 다 가르쳐줬어요. 예물도 이건 예물을 줄여라. 예물은 이런 걸 줄여야 된다. 이건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이건 정하니까 먹어도 된다. 주님은 너무 친절하세요. 다 가르쳐주셨어요. 그런데 육으로 구약에 써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니까 돼지고기 안 먹어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육으로 지키는 거죠. 돼지고기가 뭘 의미하느냐. 돼지가 굽이 갈라지지 않는데 이건 뭐냐. 심령이 갈라져서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 십자가의 군병으로 사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 탐욕이 있어서 깨끗하게 예수님이 씻겨줬는데 도로 가서 세상이 더러운 것에 뒹굴러가지고 도로 더러워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지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부정하다. 그 행함은 먹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행함은 먹는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먹지 말라.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 무엇이 바른 건지 무엇이 그런 건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묻고 주님 앞에 받아야 돼요.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그 의도를 알고 바르게 길을 가도록 진리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 그런데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로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로 증거하는 이유가 십자가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데 그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님은 민감하게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하나 지시를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서원도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가 혼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또 하나님의 보자로도 말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 34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고 왜 우리는 이 머리카락을 한 카락도 시계나 검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37절에 하신 말씀 오직 너희는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것밖에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는 아니라 우리가 할 말은 맞습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아니에요. 예 아니요. 이 말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잘난 척 많이 하고 뭘 아는 것처럼 많이 했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뭐랬죠.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에게 굴리는 일이라. 키질 어디다 해요? 알곡과 쭉쩡이를 가를 때. 지혜로운 왕은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은 알곡과 쭉쩡이를 가릅니다. 타작하는 바퀴에다가 돌려서 덜덜덜덜 해가지고 다 털어요. 털어서 알곡과 쭉쩡이는 키질을 해서 알곡은 곡간에 쭉쩡이는 불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이 공의로 심판을 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이유는 백성들 바르게 공평하게 선악간에 분별해서 그들이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선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피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작을 통해서 우리를 선과 악을 알고 공의로 판단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피로 말면서 우리를 죄 없다 인정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의롭게 살게 하셨는데 죄 없다고 인정해줬는데 마귀는 넌 아직도 죄인이잖아. 누구 말 더 들어요? 죄 없다 한 것보다 죄인이잖아. 이 말을 더 들어 해가지고 그리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이제 의의 종이다. 의로 살자 나하고 근데 죄의 길을 열심히 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을 안 들어요. 마귀 말을 더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그 키즈를 할 때 그냥 쭉정이로 불이 태워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바른 길을 가느냐 근데 그 길을 알아야 가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 알라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필수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묻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어떻게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 될까? 주님의 등불이 될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등불이에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불.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주님이 우리를 등불로 세상의 등불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이 무엇인지 선한 게 무엇인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 빛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비치는데 우리 영혼이 그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부으시고 그들에게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면서 그들이 또한 세상에서 등불이 되게끔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것도 성령님이 가르쳐주셔야 아는 거고 또 내일일 모르잖아요. 그것도 주님이 가르쳐주시면 알 수 있고 일어나는 사건이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성령님이 가르쳐주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물으셔야 돼요. 다 물으셔요. 성령님께.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것 주님께 묻고 주님 이 일이 왜 있는 건데요. 주님 나에게 이 일을 왜 허락하셨나요. 다 그렇게 물으래니까 묻는 게 아니라 주권의 신앙이 되어져서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가는 길에 선한 길을 아시고 그분이 나에게 거룩한 길로 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거룩하게 빚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불을 짓고 구하고 묻고 응답받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고린도우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 신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세상 신들은. 그래서 바른 길을 모르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그 광채가 비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춰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으로 인도할까 봐 혼미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께 들어오면 다시 치석겨버려요. 내 거를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는 세상 신이 주장하거든요. 그것이 성령님과 믹서가 되어질 수는 없어요. 세상 신이 들어와서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면 성령님은 절대 같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나마 모르는데 더 몰라. 도대체 이거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다 몰라요. 몰라서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아서 고통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영혼이 주의 등불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이 되어지면 빛을 삭 비치면 어떻게 되어져요? 다 보이잖아요. 불빛 밑에. 우리 영혼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비춰 알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에 있는 것도 알게 하시니까. 더럽고 악한 것들이 다른 영혼 안에 있는 거 알면 뭐 하겠어요? 쫓아내줘야죠. 그래서 그 영혼이 묶여진 것이 뭐가 보이면 그 묶은 걸 끊어내는 기도해주고 중보기도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가려면 주님께서 가르쳐준 신령한 자가 되셔야 돼요. 고린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판단하지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한 말씀. 그래서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어요? 주의 마음을 알아야 주가 이러신 분이다라고 가르치지 주의 마음도 모르면서 주가 이러신 분이라고 가르치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알아야 제대로 가르치는데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가르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가르쳐요. 구원은 이런 거라고 가르쳐요.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성령님으로 깨달아 알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도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잘 깨달아서 거짓말 안 하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이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2사에서 16장 5절 같이 공독합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이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장막. 이스라엘이 다윗의 장막이었죠. 유다가 다윗의 장막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유다 집하 중에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다시리고 통치하는 신은 왕이 되신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 왕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이가 굳게 설 것이요. 라고 했죠. 여기서 인자함,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그 십자가가 왕위를 굳건하게 한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왕자를 굳건하게 한 거예요. 그 왕위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굳건하게 세워졌고 그리고 그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한다.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한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스스로 보호하고 예수님의 왕위를 스스로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호세하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내가 영원히 장가들어 살되 그러면서 무엇으로 장가들은다고 그러세요? 공의와 정의와 은청과 궁율의 역임으로 장가들고 진실함으로 장가를 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 주권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게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죄 없다 하셨어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만이 구원자인 것을 그 사랑으로 보호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설 수 있게 하니까 그 나라도 굳게 서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온전하게 보존되어지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지금 부어지고 있는지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으십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사랑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지를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딴청을 해요. 예수님은 열심히 지금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자꾸 딴청을 해. 그래서 이 말씀은 돌아오라고. 깨달아서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내가 너를 내 안에서 나의 왕궁으로 나의 나라로서 세우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내게 묻고 나만 따르라. 그래하면 너는 거룩함을 얻고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글을 쓰신 거예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오.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 자의 누리는 영화가 그의 힘이래요. 우리의 힘은 무엇이에요? 육체가 젊어서 갖고 있는 힘?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젊은 자들은 그 힘으로 인해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이건 용사를 말해요. 십자가 군병들 용사가 되어져서 나갈 때 그들의 힘은 그들의 영화가 되어져요. 왜? 전쟁에 나가서 계속 이기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힘이 내 육체의 힘, 내 육체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힘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내 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어야 해요. 성령님의 능력이어야 해요. 나는 항상 주님의 기름붐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냐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존하는 자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갈렙이 그 대표예요. 그는 80이 넘었을 때에도 청년처럼 철병거를 가진 족석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그가 어떻게 얻었냐. 신명기 1장 36절에 갈렙에 대해서 말하죠.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 즉 그랬어요. 그가 온전히 죽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 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밟는 땅마다 그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가졌어요. 우리가 죽게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가 밟는 것마다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호와서 14장 12절에 성업들이 크고 경고할지라도 갈렙이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함께만 하신다면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그 성들이 크고 경고할지라도 주 앞에서 이거는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런 말씀 속에서 바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래요. 생각을 바꾸고 승리의 길을 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그 승리가 곧 하나님의 이름의 영화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마음 내 영혼에 주의 성령을 부으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등불이 되어지고 주의 등불 주의 빛 생명을 나타내서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다. 내 얘기에서는 노인들을 공경하라고 그래서 백발인 사람 앞에서는 일어서고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이 잠원서 심지어 31절에 무엇이 영화가 될 수 있는가를 답을 해줘요. 그것은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백발이 이스라엘의 참 믿음의 사람의 백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늙어서 머리 허해진 백발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살아온 삶이 공의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모든 것을 잘 살아와서 장수한 사람을 의미해요. 장수한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영화인 거예요. 그 공의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말한 백발의 의미는 장수의 의미고 장수의 의미는 공의를 따라서 공의로운 길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장수로 주셨다 이거죠. 우리의 가는 길에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이 장수가 되어지는데 지치고 괴로운 이 세상을 안 죽어서 할 수 없어서 연명하면서 오래 사는 그런 거 말고 회개할 거리가 많이 남아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 말고 공의로 살아서 세상의 그 빛이 되어지고 주의 등불이 되어져서 세상을 밝히는 일로 오래 살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다라는 거죠. 마지막 절에 보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상처가 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지워버리나니. 킹지엠스 버전에서 말해요. 상처나게 때려서 악을 지워버린 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죠. 상처나게 몸이 매를 맞은 건 악을 지워버리게 해서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래서 우리의 육의 죄를 예수님이 지워버리셨 거예요. 육이 어떤 질병이 들고 육이 어떤 고통이 오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걸 알아야 돼요? 바이러스 때문에 아니면 어떤 피곤 때문에 아니면 피가 잘 안 돌아서 이게 전부 어디서 오냐? 그냥 영혼에서 얻어진 결과가 육으로 와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암이 생긴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어디서 온 거예요? 영혼이 병을 만든 거잖아요. 부모의 저주가 내게 내려와서 부모가 가진 질병을 내가 똑같이 갖거든요. 잘 살펴보면 부모의 성품이 내 안에 다 있어요. 죄의 성품들이 그대로 내게 내려와서 내가 똑같이 그렇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는 그걸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 가게의 저주를 끊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조상의 저주들을 끊는데 이걸 한 번 끊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계속 끊으세요. 살펴보면서 끊으세요. 부모의 성품 내 안에 있거든요. 끊어버리세요. 부모의 삶에서 아닌 것들 내가 배워서 내가 습득해서 나도 행하는 거 있어요. 끊으세요. 회개하고 끊어내고 낱낱이 찾아서 내 부모 때 내 조상 때에서 있는 것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걸 해야 악한 것들이 그걸 틈을 타서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끊어내기 위해서 육체의 고통을 다 당하신 거거든요. 그 육체의 고통은 우리의 모든 이 저주를 끊고 사망에서부터 우리의 건축이시기에서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끊을 때 부모가 아무리 똥고집이어도 나는 고집이 없고 부모가 아무리 완악해도 나는 선하고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타고난 건데 부모에게서부터 온 건데 어떻게 바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바뀝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매가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는데 우리 심령이 영혼이 바뀌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실 때 무엇 때문에 채찍질하세요? 육체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영혼 때문이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있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그 징계로 말미암에서 우리가 나중에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11에서 12장 10절 말씀 주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주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따라 행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거룩함이고 이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공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십자가가 공이래. 그래서 십자가를 치래. 그런데 어떻게 지는 거야? 뭘 어떻게 져? 모르거든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서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요. 삶의 모든 것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내 생각, 마음, 입술의 말, 또 심량도 폐부 깊숙하게 알지도 못하는 것까지 다 주님 안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뿐이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는 제 경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회객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주님은 새 사람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매일 매순간 주님께 묻고 주님이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가르쳐 줄 수 있는 만큼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잠원서 20장 24절에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가르쳐 주시미옵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찌 그 가는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길을 주장하시고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단 한 분 우리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 날에 우리는 알곡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이 나머지 삶을 잘 공의의 길로 가기를 원하고 그 두 건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 바른 길로 서기를 진실로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은 이를 행하시는 주시고 그 이를 지어 형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기도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게 하실 때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거 은밀한 비밀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령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공의로 행하며 모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의 영화가 힘이라 했는데 아버지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생명의 무궁한 능력이 힘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청년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영화를 누리는 자가 되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그 영화를 누리며 모든 전쟁에 이기는 공의의 길을 가다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장수의 길을 통해서 백발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멸류관이 되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가는 길에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의 빛을 나타내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등불이 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살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몸의 채찍을 맞으시고 그 몸이 상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저주해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덫이 되어질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잘 분별하여 먹고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옆에 순정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정케 하는 양식이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알곡으로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옵나니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구할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존경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